겨울철 한파 반드시 지켜주세요. 목도리, 장갑 등을 꼭 착용해 주시고 노약자나 심혈관계 질환자는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. 하루 이상 집을 비울 때는 수도꼭지를 꼭 틀어주세요. 보행 중엔 미끄러운 곳을 피하고 스마트폰 이용을 자제하고 전방을 주시해 주세요. 운전 시엔 도로 결빙 여부를 살피며 저속으로 안전 운행해야 합니다. 필수 행동수칙 반드시 지켜주세요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